구독은 인마이하트인께 이 짝짝짝 이 짝짝짝 콕콕콕 안녕하십니까 25년 수행이 오침봉 입니다 으 자 나 보소님 오늘 이렇게 8만 5천원 이렇게 판매 했네요 아이 또 쓸데요 으 대 좀 챙겨 가 지금 가도 가겠습니다 아 후라님 반갑습니다 자주 퇴링 다음 때 하는거지 뭐 저 좀 2차 안 rather 강예 아 방송성이 нас에 purchased 아 이렇게 끝나 가지고 그리고 부리 스 Allied 가져갈게 unconscious 에 대표 사님 오셨습니까 되요 이렇게 함께 하는 거지 뭐 가스 좀 입장 예 아 방속 시간 기다려 시가 아 이제 끝나 가지고 그리고 보리소주 좀 가져갈게요 보리소주 예 대표 회사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대표 회사님 보리소주도 좀 챙겨 가겠습니다 보리소주하고 가스하고 챙겨가면 되지 기아 날 좀 바라봐 나는 너의 거시기이잖아 바갑시다 부띠어 지금 전혀 없어 전혀 지금 오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 현실입니다 현실 집에 무사히 도착했으니까 99점 9점이죠 나온 길에 밥 좀 해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지 않으리 오늘은 예 전통 추어탕 추어탕에 쇼매간자 말아 먹을랍니다 예 막 쭉 아 치 giro 가 따서 이 아 아 아 찌려서 있자 요런 것도 있네 요거트 다이어트 요거트죠 요거트 있으니까 뭐 이거 치즈를 찍어 먹든 뭐하든 즉석으로 샐러드 하나 만드는 거지 뭐 아이고 이거 소주로 두드리고 있네 예 자솔베이 많이 찼다는 얘기죠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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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차 딱 아이스보리차 따가서 보니 소주는 예 보리소주 이제 우린 준비했 이짝자짝 이짝자짝 흔들어 주세요 됐습니다 흔들어 주세요 이짝자짝 이짝자짝 흔들어 주세요 이짝자짝 이짝자짝 흔들어 예 대표자님 차차님 안녕하세요 깊은 하자면 소주가 아닙니다 한 잔 말면서 시작할게요 아이고 샐러드만 천천히 만들면 어때 추워탕 잘 끓고 있는데 예 아유 이짝자짝 뭐 이수미는 대로 없으면 대로 가는 거죠 예 첫짠은 사랑인게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뽕스 준비되셨나요 대끼리 형님 준비됐어요 뿔띠아 가자 예 우리 차차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자님 가겠습니다 예 대끼리 형님 가요 예 의약당 가자 자 가겠습니다 산소병에 앉힐게요 가자 원 투 쓰리 타라 시작 시작 원 투 쓰리 타라 삐리빠라뽕 예 안전 타겠습니다 개허허 일 아닙니까 아 첫짠은 사랑이죠 사랑은 인 마이 하트 인 끼 요즘 안주왕은 요 참치캔 따가지고 이렇게 먹어 진짜 리얼 혼술이죠 잔소병이 없는 이건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 예 오늘 예 오늘 이제 뭐 왔으니깐 바짝바짝 털을게요 한 잔 더 털겠습니다 예 쓰리까지 바로 가죠 뭐 자 가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한 우리 뽕씨빼매 여러분 춘봉이한테 오늘 하루 스트레스 짜증 열 받는 거 다 털고 와요 가지야 원 투 쓰리 타라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타라 삐리빠뽕 예 한 잔 털겠습니다 개 아 이걸 쫙 치킨 먹방에 치킨 없이 무조가리 남은 거랑 혼술하고 있는 리얼 혼술 춘봉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하 있으면 있는데 에로 에이 없으면 없는데 에로 이 쫙쫙 쫙 함께 가는 거 이에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남과 이부 잎사귀 하나 하면 되는 겨 잎사귀 대충 남자는 큰 놈 하나 또 레이디들은 잎사귀 뭐 큰 놈 하나 개코딱 개코딱 씨바는 거 두 개 그러면 끝이야 얼마나 행복해 어 야 사과 있는 거 대충 따서 먹고서니 어 그 폭포 흐른데서 물 좀 마시고서니 또 뭐 어차피 잎사귀 대충 하나 걸어놓은 거 그냥 잎사귀 띄고 또 좋은 시간 갖고 얼마나 편해 응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비우면 편한데 가지려고 얻으려니까 불편하고 힘든 게 예 짠지 안 하면 끝인게 먹고 자 가자 뭐 잔소빙이 뭐 많이 쓸 거 뭐 있어 일단 이거를 최대한 탑을 싸야 되니깐 앉으세요 김치 하나 깔고 예 맛살 하나 올리고 치즈 하나 넣고 있는 걸로 최대한 조화 봐야지 예 치킨무 하나 올려서 댓글이 형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 뭐 뭐야 이거 요거트 소스 쫙 쫙 쫙 쫙 요런 느낌이잖아 약간 엘레강스 하잖아 좀 있어 보이죠 예 짠지 하나로 있어 보이잖아 이 정도면 짠지 오합이야 있어 보이잖아 참치 딱 올리면은 활용 정점이잖아 그까이 거 뭐 참치 예 여기다 대충 올려 아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약간 엘레강스 하잖아 요거만 한잔 세팅 남겨 자 가겠습니다 자조빙이 없이 엘레강스한 약간은 에 푸티푸티처럼 프랑스 느낌 뽕레뿌 뭐랄까 그 체코 프라 느낌의 에 제가 체코 프라 스타일 충무강이니까 프라 느낌의 안주에 이렇게 한잔 세팅해서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가자 원 투 스리 터라 원 투 스리 터라 삐리빠라 뽕 체코 프라 느낌의 안주도 투하 입장 아유 프라 느낌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체코 스타일 엘레강스하면서 로맨틱하는 그런 느낌 거기에 답은 짠지 짠지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마이 아팅 끝 방송 켜놓으면 자빠야 자 그래서 씻지도 못해 고맙습니다 예 모두 굿나잇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행겨주고 우린 가중계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에이